샬롬 바라크 나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내 마음판에 꼭꼭 새기고 간직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강도를 만났던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을 받은 것처럼 또한 주님 내가 어려운 이웃들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주님과 소통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꿈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라크